2년 전에 승인인데 아 26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약간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인생이 게임이라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그런 마음을 좀 재치있게 담은 그런 자사전 같은 몸입니다 우리 모두 얘기하자 형은 게임을 못하는 거 아니야? 나? 아 물론 못할 수 있어 잘하고 싶다 이거지 바람이 이거지 인생 게임을 잘하고 싶은 토란들의 모더풀이라는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즐거운 시간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투자 이 노래였는지 이 노래가 계속 남의 정의를 할 때 왜 이렇게 옆에 들어가는 것 이러고 그런 종이 그의 남겹 새고니 그 순간이 어제 지원빈 마지막 키웹이다 이거 덕수 된다는 심지만 소돌되고amp이park이도로 오라대 Oh,U,O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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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Bridge to the sky, I got here tonight Oh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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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오오오오오오 오, 이미 말씀하셨지 위기는 지나가는 기회야 근데 왜 쟤 위기들은 안 놔둬서 줄어 있었는데 더 다른 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난 너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무인도에 들어가서만 늘어나오질 만 없네 솔직히 말한 상황이래로 자동액골계 속디신 팥안창기 약속마세 주변 보험에 비춰지게마 심마지마 기회를 하러 이 후퉁 세 Crucene 눈을 안고 싶지마 속으로는 되고 우리도 돌아와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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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